1분 걸리세요. 기다리시는 분들. 저희 저기 8분 앉아계신데 배신. 네, 확인했어요. 네, 확인돼야 된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신경 안 쓰겠습니다. 기분도 낼 겸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. 일반 음식점인데 출출 행위가 적발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진고했고, 해당 구청으로 통보해서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